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양뉴스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찜통더위가 시작됐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안양시는 취약계층의 열대야 극복을 지원하고자 야간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여름 최장 41일간 폭염특보가 발효되고 28일간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시 전국 온열 질환자는 4천여 명에 달했는데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은 장기 폭염이 예상되면서 안양시는 발빠르게 폭염대응 종합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시는 관내 96개소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하고 냉방시설 및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횡단보도 인근 129곳에 착한 그늘막을 설치해 더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쿨링포그 시스템과 살수차 운영을 통해 도심 속 더위 식히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는 밤낮 없이 찾아오는 더위에 만안구청 강당과 동안구청 대회의실을 야간 무더위 쉼터로 운영합니다. 야간 무더위 쉼터는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 늦은 밤시간대까지 냉방기기가 가동됩니다. 시는 야간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양구청에 텐트와 침구 세트, 간식거리 등을 마련하고 각 동에서는 대상 주민 이동을 위한 차량을 지원합니다. 야간 무더위 쉼터는 8월 14일까지 운영되며 기타 무더위 쉼터와 관련한 이용 신청 및 불편사항은 각 동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바랍니다.